전하, 명군의 양경리가 울산성을 겹겹이 해왔쌌다고 하옵니다. 오, 그래? 하필이면 왜 울산성을 먼저 친다고 하던가? 울산성의 외장 가등이 싸움이다. 먼저 가등을 친다면 사천과 순천은 힘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옵니다. 적반사로 나가 있는 이조판서 이덕형의 설득이 주요했던 것으로 사려되옵니다. 이제는 명군이 싸우고 아니 싸우고 하는 미래까지 우리 조선이 관여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때 도원수 권율이 거느린 조선관병들도 울산을 포위하고 있었다. 적반사 이덕형은 외병이 진을 치고 있는 지세와 병세를 소상히 살폈고 그 정보를 격리 양호에게 전해 전투욕을 호취시키고 있었다. 장군께서는 울산성 안에 우물이 없음을 아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니, 성 안에 우물이 없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오이다. 식수난이 식량난에 복음간다는 사실을 장군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승기가 바로 거기에 있음도 아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울산에 있는 가득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갈이오이다. 어려움이란? 명군과 조선군이 울산성을 적격히 헤어쌓고 있다 합니다. 소상히,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오. 양호의 본대는 경주 쪽으로 집결해 있고 조선의 도원수도 가세해 있다 합니다. 이들이 총공격을 감행한다면 가득님으로서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당체를 하나요! 가득님은 이깁니다. 축성과 전투라면 가득님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글쎄 울산성 안에는 우물이 없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서로 싸움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조선군에서 내리는 전략이랍니다. 글쎄 울산성 안에는 운이 없었죠. 헬로och지역수 2인rig 4인rig 1인월 2인rig 3인rig 4인rig 7 조총대를 두었다가 무엇에 쓰자는 것이더냐? 물을 지키는 것이 병사들을 구하는 길이 아니더냐? 물을 지키는 것이 병사들을 구하는 길이 아니더냐? 물을 지키는 것이 병사들을 구하는 길이 아니더냐?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더냐? 멍청한 것들! 듣더라, 예! 음원의 조총대를 배치해라. 그래도 아니 될 것 같으면 화포를 배치하고 그렇게 눈을 속여놓은 다음에 뒷줄에 있는 샘물을 보면 될 것이 아니냐? 명시 말이었다. 물, 물이 곧 많은 병사들의 목숨일 것이니라. 물! 물을 끼러 오는 것이 싸움에 이기될 것인지라. 알겠는가? 자, 어떻습니까? 조선 관군들이 잠시 전 외적들을 소탕하고 거두어들인 것이오이다. 외적들은 이미 식순환을 겪고 있음이 불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울산 외성을 공략한다면 승기는 장군에게 있어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며칠 더 살펴봅시다. 조선군은 우물 공격을 멈추지 마시고요.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승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조선의 새 철병은 불가하다. 울산의 외성이 아무리 명군에게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해도 가동 청자가 물러나질 않는다. 가동에게는 패전이 없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하의 옥체를 조선보다 소중히 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소서. 난 조선 땅덩어리를 손하게 놓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는다. 가동은 이길 것이니라. 가동은 이기고 말 것이니라. 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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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충분하느냐? 그러하오이다. 샘물을 길러오고 있으니까요. 하하하하하 명군이나 조선군은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싸우는 수 알고 있겠구만! 하하하하하 그러나 조선군의 권률은 영리하다. 저들은 성 안에 물이 있음을 안다면 반드시 공격해올 것이니라. 병사들의 사기는 충천하고 있사옵니다. 그렇겠지. 쉴마치 쉬었으니까. 길을 봐서 우리가 먼저 성 밖으로 나가서 저들을 기습할 수도 있음일 것이니라. 이봐, 우리 병사를 두 대로 나누어라. 한 대는 저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한 대는 언제든지 저들의 뒤쪽을 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 명심하겠사옵니다. 오늘 울산의 외성을 총 공략할 것이니라. 외병들은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물이 없는 것은 장칼이 없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 제장들은 거침없이 외적을 접으실 수 있을 것이니라. 들으라! 예! 외병들의 수급을 잘나오는 병사들에게는 은상을 내릴 것이니라. 이 점도 아울러 주시시키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 군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예!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글 세울시다. 외병의 수급을 잘나오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우! 어서 오시오, 저 판사! 마침내 거병을 하신다니 저희들로서는 실로 마음든들한 바가 큽니다. 당연하질 않소. 음, 도원소. 예. 조선군은 쉬고 있으시오. 당찬소이다. 명군이 나가 싸우는데 조선군이 쉬다니요. 우리도 함께 나가 싸울 것이오이다. 개념 마시오. 조선군은 우리 명군이 무슨 전략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만 하고 계시오. 구경만으로 족하다니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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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보즈, 어떻습니까? 대승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통쾌한 승전이외다. 아니, 장군. 저 무슨 해괴한 짓이오이까? 이기고 있는 싸움을 중지하다니요? 하하하하. 내가 외병의 수급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은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적군의 목을 잘라오는 것도 승전이니까요. 하하하하. 아니, 되오이다. 공격을 계속해야 하오이다. 지금 지참하면 승기를 놓치게 되오이다. 하하하하. 승전이에요. 대승이에요. 하하하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밀물처럼 공격해 외적을 괴물하고 있던 명나라의 병사들은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고 죽어있는 외병들의 수급을 자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하하하하. 이 무슨 한심한 적대란 말이야. 하하하하. 한 놈씩 겨누고, 곧 성문이 열릴 것이니라. 한 놈씩 겨누고 있으면 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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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씩 누웠어. 대체 저 명사들 누구하고 있으나. 하하하하. 언제까지 떠발하고. 자, 저으으으으으으으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단한 패전이었다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외적의 수급을 자르다가 놓친 명군의 창패가 아닐 수 없었다 대체 어쩌자는 것이오 도서희야의 이만의 조선광군을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언제까지 빈둥빈둥거리면서 우리 명군의 패전을 구경만 하고 있겠다는 것인가 장군 무엇보다도 다 이겼던 싸움을 패전으로 끝낸 것이 아쉽지만 장군께서는 우리 조선군의 참전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뽀시오! 조선 도서는 끝까지 날 피한 것은 작정인가? 당치 않으시오이다 나는 명군의 패전을 통불해 하고 있어오 다치시오! 당치시오! 조선군이 앞장서졌사오시오 이번엔 우리 명군이 구경만 할테니까 박수 감사합니다.